오늘은 야고버서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위와 믿음의 다섯 번째 시간 극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컴퓨터로 TV를 보고는 거기에 잘생긴 남자들이 나왔나 봅니다. 장동건이라든지 송승헌, 김재중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다가 내가 방으로 집으로 들어가고 나를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꼭 무로진 것처럼 생겼다고. 그런데 그렇게 장동건같이 송승헌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자꾸 보다가 갑자기 나를 보면 내가 뭐 오징어처럼 생겼지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것에만 빠지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은 무로진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럴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김새로 보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못생겼도 아무리 막걸리 스타일처럼 생겨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이 부부가 외출을 하면서 남편이 도로를 무당행당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막 달려오던 트럭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남편 옆으로 차를 확 대더니 이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야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 똥개 새끼야 하면서 이 트럭 운전사가 쬉 하면서 도망쳐 가버린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던 아내가 여보 저 트럭 저 기사가 당신 아는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전혀 모른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똥개처럼 생겨도 외모를 보지 않고 결혼을 해준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잘난 게 없어요. 똑똑해 뭐 키가 커 그때 뭐 29살 때도 이제 결혼할 때 머리가 막 중간에 머리가 자꾸 비어가면서 머릿수도 없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 이런 사람 그래도 나를 선택해서 결혼해 준 게 고맙고 또 우리 교회가 저를 5년 전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또 이것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고맙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와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더욱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각하면은요 사실 평생 갚아도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 감사하시나 오늘 잔양을 들으면서도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걸 정말 깨닫는다면은 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비유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부요함 그 뒤편에 도사리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차별이 없으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극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러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알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죄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삐질까봐 저 사람이 바른데로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삐질까봐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시간 나면 이 세 가지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짓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이 삐질까봐 얘기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나중에라도 내가 시간이 되면 때를 맞춰서 얘기를 해줄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어머니가 옆에 울면서 따라오니까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까이 오라고 혓바닥을 꺼내보라고 혓바닥을 내놀 꺼내니까 이 아들이 혓바닥을 확 깨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왜 내가 어릴 때에 남의 물건 훔쳐올 때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왜 그때 얘기해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뻗게 물면서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참 한국의 뉴스를 접해보면서 참 한국은 처음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 빌비재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어떤 한 아들도 성폭행을 해가지고 여자를 때려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내 자식 잡아가라고.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의 올바른 판단과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삐질까 봐 얘기 못하는 경우가 비릴비재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첫째는 잘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 때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 때 그게 잘한 거예요. 경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것을 지켜나갈 때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 그런데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짓고 살면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며 대우하는 것 그거에 범죄자적인 죄질을 가지면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5장 37절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말은 말할 때에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아니라 하는 것을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을 아니다 그러고 잘된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부에도 제가 실어놨지만 오늘날 미국이 93년 전 그 연도 전까지만 해도 93%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원래 연말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들어가면 이 90%의 기독교인들이 계신 교인들이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예상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이요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성경 평일 것이 너무 힘이 드나봐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들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사람들이 기준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제 기준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나침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창조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707년 10월 어두운 밤에 대형 제국의 함대가 한순간에 수장되어 버렸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었는데 전쟁한 것도 아닌데 그때 함대 내첩과 병사 2천여 명이 한 번에 그냥 수장된 사건이 있었어요. 쇼벨 제독의 회고록을 보면 그때 당시로서는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항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있다면 오직 성경이란 이스라엘 이스라엘 외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기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에 애국 생활을 했다 보니까 죄악에 너무 물들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두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이 줬던 거예요. 십계명.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송아지 섬기고 금송아지 말대로 그게 하나님이라 섬기고 기준이 없었어.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시대선에서 쓰여서 직접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기준이 없지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 기준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 볼 때 너희가 만일 경례 기록한 대로 블라블라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실천적인 실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밝혀주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서 그래서 약을 샀고 또 저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약국에 가서 약을 샀고 또 다른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국에 가서 또 또 약을 샀어. 그래서 몇 달을 약만 싸지긴 거예요. 약만 싸지긴. 여러분 약만 싸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진찰해 주는 대로 그 약을 샀으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오늘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곤 10장 25절이 생각났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정말 율법사는 율법 박사예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줍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는 무어나 기독되었느냐 율법학자니까 너무 잘 알아요. 예 율법에는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행하라 너가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가 또 물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레드인도 제사장도 그냥 피해 갔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자비를 내 풀어서 그를 치료해주고 고쳐줬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요 이 세 사람 중에 이 약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율법학자가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답변을 던져준 얘기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첫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답변을 했어요. 행하라 네가 가서 행하라 그러면서 살리라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은 너도 너가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십자가에 몸소 죽으시고 몸소 부활하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탁상공론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다.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천적인 신앙 이라는 거죠. 오늘 미국에서도 실천적인 종교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갈 때에 미국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는 것이다 들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안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주간 듣고 정말 우리 삶에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거치면 모두 도만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주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를 취급하려도 차별함이 없으신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죄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십니다. 전혀 오차가 없으세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빈틈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우리가요 탐심을 내서 조금 내 유익을 구했는 것 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탐심을 내서 살인하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욕심으로 물질을 끌어모았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그거 다 걷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오차가 없으십니다. 이 땀에 안 걷어 가시면요 자자손손 걷어 가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있게 된다. 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귀하신 그 온전하신 지침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고 하는 지침이 바로 서게 됩니다. 어제 비가 오는데 집 앞에 처마 밑으로 해서 거미줄을 쳤는데 바람도 샹 샹 불고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요 이 거미줄이 끊기지 않고 거미가 중간에서 거미줄을 타고 있네. 절렁 절렁 덜렁 하면서도 절대 끊기지 않고 거미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있었는데 끊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비 오고 바람 부는 상황에서도 뭔가 자기가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떤 팔파리라도 이렇게 가다가 고것을 피해가면 걸리지 않겠다. 잠깐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시다는 거예요. 철저하신 분 어떤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거미줄의 거미줄의 어떤 범인은 한정되었어요. 요만하지만 하나님의 거미줄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북한 괴로운이 상사를 죽이고 북한으로 귀순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뉴스에서 한국 뉴스에서 봤을 것입니다. 철저망을 뛰어넘어서 우리 남한 초소에 문을 두드렸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야 우리 생각하면 우리 군인들이 383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가 신발가게에 갔는데 버젓이 그 신발가게 저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손은 캐시를 훔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캐시를 훔치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손이 캐시를 훔치는 거예요. 대단하다. CCTV에 위에서 찍힌 대부분 CCTV에 눈에 확 잡힌 거죠. 그래서 범인을 잡게 됐다. 사람은 쏘길지 언정 하나님은 절대 쏘길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 죄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게 큰 죄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찮게 여겼던 건데 그게 내 말을 그냥 하찮게 했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거는 너무 큰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알 같은 죄악이나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은 죄악이라도 물에 던지면 모래알도 깔아앉고 이 거대한 바위덩어리도 깔아앉게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에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정말 심플하고 정말 깔끔하고 우리로 지키기에 정말 좋은 율법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그 율법을 파헤쳐가지고 10개의 십계를 파헤쳐가지고 인간 편의대로 금영을 365개 즉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해야 될 것 248개를 만들어서 총 613개의 주황을 자기들 편의대로 만들어서 아 요거는 안 지켜도 되고 요거는 요렇게 지켜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지키면은 죄악이 크고 요거는 저렇게 지키면은 죄 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의문과 조례를 만들어서 살아라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지키기는 커녕 그것을 가지고서 인간 편의대로 편중을 준 거예요 편중을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약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강하다 라고 하는 편중을 만들어내서 더 복잡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정신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은 선교 같다는 것이죠 마태복 5장 17절로 20절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 케하리아미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이 걸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기관이나 바리세인들처럼 그런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좀 복잡하게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의 복잡한 게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편중을 떠서 복잡하게 믿고 살아가냐는 예수 그리소는 참 심플합니다 왜 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서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복잡한 바리세인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냥 실천해서 간단하게 살아갈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왜 세상의 염려와 죄리가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서기간 바리세인보다도 좀 고차원적인 신앙 좀 더 고품격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마태봉 5장에 너희의 의가 서기간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의가 바리세파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믿었던 그 차원에서 의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우리 하나님은 차별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어떤 인생이라도 더 나은 더 나은 이 구원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리세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유래나 의문을 가지고서는 조례를 가지고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품격적인 어떤 의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개명은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간단해요 갈라디아소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온 열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요한 1서 2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 개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개명이니 이 옛 개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옛날에 구약에서 주실 때에도 이 옛날에 주신 그 개명도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지금 때에도 변함이 없어요 하만 변함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성취함으로 옛날에 주신 그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폐지된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그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열도 없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켰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지켜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린 차별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완벽하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촉구에 나가고 있어야 그게 뭡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답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복음을 받은 자 답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자면 친구한테 돈을 백만 달러를 빌렸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는 말해요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안 받을게 이야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안 받는데 아니면은 이게요 법적으로 걸리면은 소송도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뭐 될지 몰라요 빛을 탐감받은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항상 그의 입에는요 감사해요 간증이 나와요 그의 삶은 엄놀림에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도 말하지만 1장 25절에서도 한 번 더 거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 받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그 구양에서 던져졌던 율법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오늘처럼 여러분이나 억만 쥐하게 구렁통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건 그것 때문에 내 힘에 감사가 있고 누굴 만나도 기쁨이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하고 욕점 못 먹어도 웃을 수 있을 수 있는 거 말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말도 하고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고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심판 앞에서도 내가 두려움 없는 말과 행동을 지금 해나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억지로 해부하며 쪼개가며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 말과 행시를 하는 바리세인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을 하려고 행동하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억지로의 신앙에 되어서 오히려 율법이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말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는 율법이에요 물론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억누르게 만들어서 우리와 고통을 주게 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됩니다 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말해 나가고 은혜로운 말들이 일어나니 거침이 온다는 게 거침이 두려움 없게 됐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려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바르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요 하나님 이게 변명이 안된다는 거야 그때 가서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새 저도 미국에 온지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셀러리맨은 30년의 자기 시간을 분석해 봤답니다 3550일이 잠자는 시간에 투자되었고 30년 화를 내는 그 시간이 1596일이었대요 담배 피우는 시간이 1140일이나 되었고 독서를 한 시간이 722일 TV 보는 시간이 775일 식사를 한 시간이 707일 뭐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감아보니까 잠자고 30년 동안 잠자고 화내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흉보고 TV 보고 이것만 8498일 즉 23년이나 걸렸다 여러분이 저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명예나 인물보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는 오직 자유하는 율법대로 즉 보금안에서 근거가 보금이에요 그때 판단의 근거가 기준이 보금안에서만 판단하신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로 보금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갔던가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극률을 행하지 양해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잘하는 행위에요 저는 이 극률이라는 말이요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이 극률이라는 말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핵심 용서라는 말 멀씨 자비라고 하는 말 우리 열대집사님은 극률을 은혜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집니다 외모로 판단하며 차별하며 대우하는 정반대가 극률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이는 극률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자비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하듯이 이 극률의 마음이 있었어요 극률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극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감이 이 극률의 마음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자를 극률이 여겨가지고 탕감해 줬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자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탕감 받았는데 극률함을 받았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백대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 빚진자의 맥살을 잡고 감옥소에 천억 달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놈을 잡아와라 1만 달란트면은요 여러분 4조억 원이 넘습니다 16만 년을 우리가 살아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아야 벌 돈이래요 목숨도 늦지 않지만 사실 이 말을 들은 임금이 당장 불러와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줬거늘 너는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어야 함이 그 다음에 마땅히 하니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해서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으로 선한 환산이 안되는 귀한 것 어찌 이것이 돈으로 계산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밖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극료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큰 극료람을 다 받고 탕감함을 받고 내 죄사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속 그 은혜를 다 받고 그 용서함을 받고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부터 예수 그리 돌탈하여 다 받았는데 난 이웃을 제 사장과 의회의인처럼 자비한 마음이 조금도 없이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욕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의 재판소에 빵가게에서 빵을 훔치다 온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왜 너는 빵을 훔쳤냐 하니까 내가 폐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 판사가 당신의 행위는 십불의 벌금형에 처하겠습니다 하면서 판사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판사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는 자기 지갑에서 십불을 꺼내더니 이 십불은 내가 매겠소 배고픈 사람이 이 뉴욕 거리에 있었음에도 나는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입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처럼 너무 잘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리고 그 대가로 벌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이 모자에 돈을 넣으시오 그래서 중졸모를 돌린 거예요 한 가지 이 노인 할아버지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흥미로심을 입은 사람임을 깨닫고 이 한 주간 이 흥미로함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엽고 저희도 이 날씨였습니다